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까지는 에스겔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거라고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른 뼈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말랐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소망 없이 죽은 자의 모습으로 지금 리더십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고 정말 고국당에서는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는 그런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의 환상들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잃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죠 그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루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지금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에스겔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전체가 대답해야 될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는 주여호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대답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여호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절에 또 내게 이슈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른 뼈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원되기 시작할 때 거기서 바로 부흥의 역사가 소망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그리고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줌으로써 그들이 생명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적인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그때 당시에는 율법이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절망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거하기 시작할 때 에스겔서 앞부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더럽혀진 성전, 죄가 가득한 성전을 떠나는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다시금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뼈들이 막 이렇게 들어맞기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위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는 모습으로 지금 어쨌든 사람의 형체로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응의 과정 가운데서도 뭡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 가지가 이렇게 어긋났던 것들이 다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 하나님 백성의 역사 다시 한 번 부응할 수 있는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원하라 생기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주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얘네가 그 명령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있었던 소망 없는 죽은 자의 모습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영적 군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영적 군대인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도 혹 마른 뼈들과 같은 모습으로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로부터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줄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충만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생기 있는, 생명이 있는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영적 군사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방금 마른 뼈들의 이 환상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그것은 현실적인 판단과 현실적인 경험에 기초한 결론이자 판단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근거해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그런 민족으로 너희를 선택했다 오래전부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 이제는 소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절망이다 이런 패배주의 의식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별절되었다, 이제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고 또 모든 리더십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에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들립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의 환상을 주신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시 붙들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당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미래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점에서 결코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생기는 다름 아닌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구할 때 우리는 능히 영적 군사의 모습으로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 붙드시고 사실 에스겔의 이 37장의 내용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더더욱이나 영적 군사의 모습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택한받고 쓰임받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하여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일지라도 마른 뼈와 같은 죽은 모습과 같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원되기 시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 마른 뼈들조차도 영적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욱더 소망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경청하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들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생기가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내주하고 충만하게 임할 때에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군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함으로 하루를 주님 앞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